고민중개 시작 자 불판 위에 가지런히 고기 덩어리가 저렇게 놓여 있는데 자 이 탱글탱글한 자태에 이 고기가 바로 제주도 흑돼지 삼겹살 되시겠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선홍빛 살코기와 비계가 서로 자리를 잘못 잡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이 정도면 비계가 살코기 흉내를 내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안고 없는 찐빵과도 같은 이 상황 어찌된 일인지 제보자님 얘기 들어보시죠 뼈삼겹이라는 거를 주문을 했는데 그렇게 두덩이가 나와가지고 받고 나서 처음에는 너무 비계밖에 없길래 좀 흥당했죠 흥당해가지고 서로 다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용기내서 혹시 아니 이게 너무 비계에만 많은 것 같은데요? 라고 하니까 구워주시는 직원분께서 아 이거는 비계가 많은 게 아니라 이 정도면 사실 다른 때보다 평상시보다 고기가 많은 거예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외관이 그렇게 비계가 많을 뿐이지 막상 자르면 뭔가 좀 다른가? 이렇게 저희는 고기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고기를 잘라서 구워주심과 동시에 그 사진을 보셨듯이 그렇게 고기가 없는 거예요 거의 진짜 비계에 고기가 살짝 묻었다고 할 정도의 수준이더라고요 너무 황당해가지고 아 이제 한 덩이를 먼저 자르셔서 굽고 계셨는데 나머지 이제 한 덩이가 남았을 거 아니에요? 접시 위에 죄송한데 이거는 조금 제가 진상을 부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비계가 많고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하니 이제 직원분께서 아 제가 맛있게 구워드리면 괜찮아요?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비계가 있어도 맛있게만 구우면 이게 맛이 또 변형이 될 수 있는 건가? 순간인데 또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근데 구워준 거를 하나 올려주셨는데 그냥 서걱 서걱 하는 느낌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고기가 없으니까 3점 정도 먹고 그냥 나왔어요 그냥 뭐 먹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세상에 제보자님이 제주도 흑돼지로 유명한 식당에 남동생 내외랑 방문해서 삼겹살 시켰더니 저런 게 나왔다는 거예요 직원한테 아 이거 뭐예요 이렇게 건의를 했더니 그 직원 주방에 가서 물어보더랍니다 그러더니만 아이 고기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요 아이 손님 제가 아주 맛있게 구워드리면 괜찮습니다 하더랍니다 그렇게 고기 한 장을 구워줘서 먹어보셨대 서걱 서걱 비계 맛밖에 안 나더란 거죠 지금 이게 그래서 제보자님이 다음날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해당 글을 게재했는데 공감글이 그냥 어찌나 쏟아지는데 베스트로 올랐어 자 대부분 제보자님과 같은 반응이었다고 하는데 아이 이게 삼겹살이 아니라 돼지 막창인데 아이 이제 아이 저 정도면 비계를 시켰는데 고기가 붙은 거 아닌가요 아 이거 사건 반장 갑니다 네 그래서 사건 반장 그리고 고민중개사가 나왔습니다 여하튼 더 헉 소리 나는 건 말이죠 리뷰를 살펴봤더니 제보자님이 받은 이 비계 삼겹살보다 더한 비계 삼겹살이 있더라 뚜둥 사진 보시죠 아 이 정도면 그냥 지방 아닙니까 아 어쩌다 이런 비계살이 고객 시탁에까지 오른 건지 그 이유와 식당 측의 속사정을 듣고 싶어서 연락을 해봤는데 자 식당 사장님과 통화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같은 돼지를 샀는데 살을 똑같이 줬잖아요 근데 돼지가 똑같이 크지는 않잖아요 어떤 돼지는 뭐 배에 살이 많을 수도 있고 어떤 돼지는 뭐 다리에 살이 많을 수도 있고 다 틀리지 않습니까 이제 어떻게 이제 교수님 상의 단계에 좀 지방에 많았을 수도 있는 거고 처음에 바꿔달라고 그랬으면 바꿔줬을 건데 왜냐면 후님들이 이제 고기를 보고 이제 싫다고도 하거든요 싫으면 저희가 바꿔드려요 무조건 그런 지방이 많았으면 처음부터 이거 우리가 보여줬을 때 드시기 싫다고 그랬으면 안 구웠을 건데 아 맛있겠다 또 주세요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 때 제가 자리에 없었어요 거기 돌판에 오면서 굽고 있는데 그걸 바꿔달라 그러니까 그 고기가 들어와버리면 못쓰는 고기가 되니까 이제 실장은 이제 거기서 좀 이제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갖고 조금 손님들이 얹어놨나봐요 이게 직원이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못했던 거 같아요 제가 있었으면 아팠던가 아니면 그걸 빼져버렸던가 둘 중 하나는 없겠죠 기분 나쁘신 것 같아서 서비스 처리를 좀 해줬다고 사이드 부분에 대해서 사이드 부분에 대해서 뭐 음료랑 뭐 거기 사이드 메뉴 시킨 거를 서비스 처리해줬더라고요 근데도 이제 좀 언제나 하고 가셨다고만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런 거 한번 나가면은 솔직히 너무 타격이 커서 제가 뭐 직원들도 있는데 저도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참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되는 식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어떤 돼지는 배에 살이 찔 수도 있고 어떤 돼지는 다리에 살이 더 찔 수도 있다 사장님이 있었으면 내가 이게 바꿔줬을 것이다 그런데 아직 직원이 익숙치가 않아서 뭐 그런 거다 뭐 이런 느낌인데요 자 그리고 제보자님이 시킨 사이다 그리고 사이드 메뉴를 서비스 처리해줬더라 본인도 당황스럽다 뭐 이런 입장이에요 자 그런데요 제보자님은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주문을 했죠 영수증은 기분이 나쁠까 거기서 일일이 확인을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저희는 서비스를 달라고 할 것도 없고 돈을 낼 생각으로 주문을 했는데 자기들이 계산할 때 서비스를 그냥 준 거죠 저희한테 말을 한 게 아니라 사이다랑 사이드 메뉴 서비스 준 걸 얘기를 안 해줘서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서비스 몰래 이렇게 샥샥샥샥 이렇게 처리를 해놨더라 아 지금 이게 완전히 팽팽히 갈리고 있습니다 뭐 어찌 됐든 중요한 건 사이드 메뉴가 아니야 비계 쌀이 고객 시탁 위에 올라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솔직히 살 먹으러 고깃집까지 비계 먹으러 가겠어요 가족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유로운 의견 부탁드립니다 집단치상의 힘 댓글 고고 알아요 이러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.